서태지와 아이들의 행사트가 열릴 때가 10대 청구전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동원됩니다. 이것은 새로운 에볼루션입니다. 준비됐나요? 우리 준비됐나요? 가자! 히히히 너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보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만 남은 해 나의 연인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은 틀리고 말았어 변해버린 건 위로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춰 떠 예전에 네 모습과 날 바라봐도 이미 수업과 너만의 목소리 눈뜰 그리워질 거야 지금 너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달릴 그 느낌이 있었지 난 믿을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그냥 난 설레이네 언제나 기쁨을 가질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에 항상 네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거듭한 보소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네 미소가 담긴 사진을 너에게 맞는 걸 바라는 게 아니지 그전 때처럼 바로 그때처럼 말이야 정성이 가득히 있었지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지 이제는 전화를 내게 거는 것마저 난 이제 모두가 두려워졌어 넌 날 일찍하고는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갑지 난 이제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건 그만의 진심을 숨기지마 왜 그리 모르지 꿈을 볼 때마다 내게는 가슴 쏠린 그 느낌이 있었지 나는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예예예예예예예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리는 한 설레이네 언제나 기쁨을 가졌던 거야 예예예예예예 23년 전 오늘 10대들의 대통령으로 부리며 신드롬을 이룩한 선폐대와 아이들이 부끄러우는 내 맘속에 항상 네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맞던 이 미소가 담긴 사진을 하지만 아무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